스마트폰을 켜서 파워 디렉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사진 아이콘을 터치해서 폴드를 선택해서 사진을 하나하나 터치해서 타임라인에 사진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석순입니다. 스마트폰의 사이블링크 파워 디렉터, 모바일용 파워 디렉터에서 각 영상과 영상 사이의 장면 전환 적용 방법과 장면 전환 길이를 일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제가 조금 전에 이와 같은 사진을 여러개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 길이는 6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면 전환을 하려면 제가 여기에서 장면 전환을 하려면 이 사진과 사진 사이,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라던가 아무튼 영상 사이에 있는 이 표시를 터치합니다. 각 사진과 사진 사이, 동영상 사이 이런게 다 생기죠. 이것을 터치하면 장면 전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터치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거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장면 전환이 여러개 나옵니다. 더 많은 효과 있죠. 이게 더 많은 효과도 있고 변환없음, 장면 전환 변환하지 않는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외에 다양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은 효과 터치하면은 여러개 있습니다. 이게 다운 안 받은 분들은 다운 받으면 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필 페이지컬 여기 페이지컬과 페이지 룰을 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페이지컬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페이지컬을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플러스가 되었죠.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플러스를 한번 터치하면 플러스가 나타나죠. 또 한 번도 터치하면은 내려갑니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이게 적용이 되었죠. 이거 잠시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렇게 가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은 이와 같이 영상 사이에 있는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장면 전환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컬 말고 페이지 롤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페이지 롤을 이걸 터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플러스를 터치하지 않고 이 플러스를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바로바로 이렇게 끌고 다음 장면으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일괄적 이용할 수 있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저기합니다. 쉽게 저기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요건 갖고 이 다음에 페이지 롤이죠. 페이지 롤 이렇게 됩니다. 페이지 롤 다른 장면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장면 전환을 다시 제가 터치했습니다. 지금 이걸 터치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장면 전환이 또 나왔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자 여기서 다시 보면 화면으로 들어가겠어요. 이 장면 전환을 기본적으로 몇 초가 돼 있냐면 여기 설정했죠. 설정 이걸 터치해 보면 지금 현재 보시면 설정을 를 터치해서 이속의 설정이라는 이 글자를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 보면 장면 전환 효과 기본 지속 시간을 2초로 해 놨죠. 여기 2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초를 너무 기니까 줄여 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 L이라고 있죠. L은 Length Long Length 그런 뜻의 L입니다. 예를 터치하면 여기에 보면 얘를 터치하면 전환 효과 지속 시간이라는게 지속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현재 2초로 되어 있습니다. 2 Second S는 Second 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환 효과의 적용 이것을 모든 이걸 터치하면 모든 효과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초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짧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있죠. 이 슬라이드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0.5초에 이렇게 이동해서 이동해서 0.5초 라고 되어 있죠. 아주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 자 이게 다시 0.5초에 갖다 놓고 다음이 모든 재난허기의 적용 이걸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0.5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럼 플레이 해 볼게요. 장면 전환 효과를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 네 이렇게 금시 0.5초에 넘어 가졌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파워 디렉터에서는 장면 전환 효과 적용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 적용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주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면 전환을 이와 같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또 장면 전환을 넣은 것을 이렇게 바꾸려면 터치합니다. 장면 전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자 이거 터치했습니다. 터치해서 겨울 이런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져와서 집어넣으면 바뀝니다. 자 프레이해 볼게요. 보세요. 달라졌죠. 장면 전환이 잘라졌죠. 이 같이 장면 전환을 이 같이 바꿀 수도 있고 또 이걸 터치해서 장면 전환을 없애 버릴게요. 터치한 다음에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 장면 전환을 이쪽에 와서 해볼게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앞에 가서 변환없음 있죠. 이걸 터치해 버립니다. 이걸 가져와 버립니다. 이렇게 이걸 터치하니까 여기 화면 보세요. 이게 다시요. 이쪽으로 밀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장면 전환을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가 삭제됐죠. 그 프레이한 해 보겠어요. 이것도 놨고요. 장면 전환 효과가 지금 현재 없죠.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를 이와 같이 바꿀 수도 있고 장면 전환 효과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상 파워 디렉트에서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변환 바꾸는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길이를 일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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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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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